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송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또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라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있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와 아주 비슷한 가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는 믿음과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물론 지식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은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소망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확률이 커지면 마치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커지는 것처럼 한없이 기뻐지고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내 인생에 진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일이 되어질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축복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어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도 또 내가 바라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어도 아니면 정말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게 진짜 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진짜 예배와 종교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지 형식으로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겉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아도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 거짓된 것들 대신 진짜 값지고 귀한 것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가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것들 대신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수많은 가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 좀 버리고 진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평안과 잠깐의 휴식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진짜고 잠깐 쉬는 휴식은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닌 그냥 일시적인 휴식에 만족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휴식은 좋은 겁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실 때처럼 또 뜨거운 햇볕을 잠시 피할 어떤 그늘처럼 우리에게 휴식은 분명히 큰 위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과 이 잠깐의 휴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면서 잠깐 잠깐 그냥 그 휴식을 통해 얻는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휴식은 문제에서 말 그대로 잠시 벗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휴식이 끝나면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휴식이 아니라 진짜 평화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진짜 평안을 얻기보다는 그냥 잠깐의 휴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좀 내가 얻어서 내 문제를 잠시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만드는 악순환의 굴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람이 뜨거운 햇살 때문에 아무리 덥고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도 물이니까 그냥 씻어내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마시면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짠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름은 더 심해지고 바닷물을 몸에 끼얹으면 몸에 소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는 그 평안이 진짜 오래 갑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진짜 평안이 맞습니까? 치열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오래 지속되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내 문제를 좀 피하는 것으로 아 내가 평화를 얻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두려워지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피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면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그게 평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를 외면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풍랑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싫을 때 그래요 공부 다 내팽개치고 하루 신나게 놀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해야 할 공부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노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내가 해야만 하는 공부를 다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노는 시간만큼 공부할 시간은 더 줄어들고 중압감은 더 커지죠 잠깐의 휴식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면 일단 일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아 저 부담감도 없고 좀 쉬는 것 같죠 물론 힘들 때 쉬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멈추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죠 진짜 평화는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미술대화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결선에 두 가지의 작품이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는 스위스 어느 골짜기를 보는 것처럼 예쁘고 푸르른 풀밭에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있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그림이었대요 그런데 다른 한 작품은 분위기가 너무 달랐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바위섬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그림이 평화일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이 어떻게 결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 바위산의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새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의 품에서 어미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뭔지 관심도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밖엔 정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새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작품이 우승했을까요? 풍랑을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평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쳐도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사는 것 그게 진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문제가 다 사라지고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잔잔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그게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를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져야만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풍랑이 몰아치든 잔잔하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 풍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풍랑이 사라졌나 쳐다보고 하나님 안 사라졌어요 제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늘은 사라졌나 그런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내일 사라지든 일주일 뒤에 사라지든 10년 뒤에 사라지든 내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힘든 상황 속에 계시다면 마음이 어렵고 정말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래요 잠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진짜 평화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평화를 가진 사람은 풍랑을 이기며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고 잠깐의 휴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포기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비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다 내려놓고 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진짜 헌신과 내 열심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요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일 여기에 힘쓰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모습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가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교회 일, 사역, 여러 행사에 바쁘게 참여하고 힘껏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 일에 다 쏟아 부어요 그런 점에서 둘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열심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뜻이 뭡니까? 헌신은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 몸,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헌신입니다 바쳤다는 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드린 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혹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은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키면 진짜 뜨겁게 열심히 몰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열심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 먼저는 그 시작이 다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합니다 때론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린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열심은 내가 결정합니다 봉사할 시점도 자기가 편할 때 하려고 해요 봉사하는 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고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열심의 출발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게 있는 약함이나 내게 있는 부족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시는 힘으로 주시는 지혜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헌신이거든요 반면에 열심은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뜻이 반영됩니다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면 진짜 일을 많이 해요 막 신나게 일을 해요 그러다 실수하잖아요 아니면 어려운 만나잖아요 그럼 급격히 침체되고 우울해져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두려워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 넘칠 때는 막 앞으로 뛰어가다가 일이 가로막히면 낙심하고 우울해해요 이게 헌신과 열심의 차이예요 세 번째로는 마무리가 달라요 헌신은 언제 섬기는 일을 끝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거기까지 할 때 멈춰요 둘째는 맡기신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라고 다른 일 맡기실 때 그때 멈춥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열심은 언제 멈춰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지치고 힘과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좋아해서 일을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게 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멈췄는가 라고 하는 게 달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섬기는 일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게 달라요 헌신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 왔는가 그 태도를 평가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사역 자체를 일 자체를 놓고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역이나 봉사의 결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은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 힘을 다 쏟아 부었고 그러니까 열심은 자기가 이뤄놓은 결과물에 굉장히 집착해요 잘 되면 스스로 우찌려지는 거예요 내가 좀 했지 내가 열심히 하긴 했어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잘 안되면 패배감을 가져요 왜 그 밖에 못했을까 왜 난 망쳤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일을 마쳤을 때 굉장히 교만하거나 굉장히 우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스스로 우쩌란 마음을 갖거나 스스로 우울한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헌신의 예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뜻이 같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충성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잘 보필해 드렸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뜻이 나와 좀 다른 것 같다 예수님의 가는 길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가론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더 이상 뜻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 후회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평가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 평가가 가론유다의 삶을 옥죄우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후회의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죠 자기가 원하면 따르고 싫으면 등 돌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그게 바로 열심으로 살았던 가론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자기의 삶을 다 던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힘써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혹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바친 헌신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 안에서 또 꿈통랜드라든가 파고스라든가 많은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것 잘 압니다 벌써 여름 성경학교 섬기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카톡도 많이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귀하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헌신이에요 아니면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진짜와 가짜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과 좋은 감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 우리 청년부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사랑은 아닌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좋아하는 감정 혹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본다면 라이크와 러브 정도 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감정 여러분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감정이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활력이 되고 무엇보다 그런 좋은 감정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저 좋은 감정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슬픔과 아픔까지도 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또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마음에 고통과 희생과 아픔까지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그런 아픔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내와 책임도 들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은요 좋아하는 마음이 식으면 헤어집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하거나 아픔을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어지면 돼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요즘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식으면 이혼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그 불길 속에 좋아하는 마음은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조금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잠을 안 자서 부모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정말 이 아이를 던져버리고 싶을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를 창밖에 던져버리고 뛸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저뿐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온다니까요 여러분 웃은 분들 나중에 진짜 이 설교 기억 나실 건데요 정말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울면서 아이를 책임져요 울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재워요 그게 사랑이에요 잠옷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유비크 안에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 4층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 힘든 마음을 안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울지언정 이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습니다 죄 많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다 못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일도 내가 힘들면 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따뜻하신 분 이 정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우리는 유비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분들과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힘든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싶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좋은 감정이죠 우리는 유비크 청년부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아픔을 견뎌내고 있죠 상대방의 무엇을 참아주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어때요 그런 측면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개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사랑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어떤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좋은 감정 언제든 내 마음 틀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정에 속지 말고 지금은 잘 어울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치며 끌어안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교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저 사랑의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가족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청년부를 위해 이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좋은 감정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짜와 아주 비슷한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들어와 있지만 왜곡되고 뒤틀리고 변질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는 능력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들 이런 가짜들을 버리고 다시 신앙의 기본 그 원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다고 했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긴다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새롭게 믿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의 목매 달지 말고 진짜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 진짜 영원한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힘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이기는 그런 일들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이 땅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짜에 속아서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진짜를 꿈꾸며 살아가자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든 진짜 평강을 붙잡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평화가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풍랑 속에서도 어미새의 품에 앉아 평화를 누리는 그 아기새의 마음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지만 이 풍랑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나를 안아주시는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으시는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지금 문제가 하나예요 백가지 천가지의 문제가 오더라도 변함없는 그런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소망이 있어야 여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지 그저 잠시 잠깐의 휴식 그냥 좋은 마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는 정말 땅을 보며 살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구렁텅에 빠진 어리석은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가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평화 진짜 헌신하는 마음 진짜 사랑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나 그거 원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